아니 반영이 이런 진짜 큰 사건이에요. 며칠 전에 칼 철불하게 맞았어요. 너 찌르지 0,3살인 분이야. 어휴 빨리야. 그런 날에 칼을 참아도 나이고. 어떻게든 찾아와. 넌 그냥 나한테 정보 다 넘기고 조폭답게 일이나 해. 우리 애들 쓰고 진행비도 내가 돼. 나 나쁜 놈이야. 더 나쁜 놈을 잡겠다. 마지막이야.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. 오케이, 쿨.